오빠. 나쁜 여는 제가 되겠습니다. 여대생 최연이를 칼로 찌른 것은 누구입니까? 저예요. 둘 중 하나만 살아남는 게임 같은 거랬어. 난 칼을 들었어.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반죽병 세대로 사는 그 여자애보단 내 목숨이 비싸잖아. 아니 참 오빠 옆에 질기게도 붙어 계시네요. 고동만이 무슨 기폐는 수리인 줄 알아? 버렸다가 돌아오고 버렸다가 돌아오면 걔 뭐 다 받아줄 것 같아? 네 또 받아줄 것 같은데? 오빠. 오빠. 나 그 남자랑 헤어졌어. 조심하세요.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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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쿠폰 40장이 상식하는. 오빠. 개라는 동만이에게 쥐약 같은 여자였고. 우린 개한테 쥐약을 먹이고 싶었다. 제발 가만히 좀 있자. 제발. 나. 나 왕식이한테 갈 거예요. 네가 폐야랑 뭔 짓을 했는지 나 다 말할 거니까. 폐야 의심하지도 않겠습니다. 질투하지도 않겠습니다. 폐야가 태어마마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황워마마의 발이라도 씻겨줄 수 있습니다. 인연을 이용하십시오. 황제전을 통째로 태어마마께 바치겠습니다. 뭐라? 태어마마께서 황실의 절대 권력을 손에 쥔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맹랑한 여닌쌤. 전 이미 폐야에게 버림받은 모험. 제 나머지 목숨은 태어마마가 폐야를 짓밟는 데 쓰겠습니다. 어? 댓글에 val. 저의 첫 번째는? 감사합니다.